어, 좋아. 야, 뭐지 피곤하지? 응? 앉아. 찰 좀 마시죠. 나 금방 갈 거야. 야, 오자마자 간다 그래. 뭐야? 면허는 좀 묻힌 거야. 맥주 마실 때 김이랑 찍어 먹으러. 얘, 기분 이상하다. 왜 이런 거 줘. 맨날 봤지만. 너 때문에 손님 미어 터졌잖아. 문 닫을 때까지 정신 하나도 없었어. 그랬어? 저녁 때까지 미어 터졌어? 야, 세상에 너무 반갑다. 응? 너 실은 나한테 무지 미안하지? 장진구 꼬셔낸 거. 그래서 손님 때로 몰고 오고 그러는 거지? 꼭 그런 얘기 해야 되냐? 계속 그렇게 쓸모있게 굴어. 어, 그럼 나 너 진짜로 미워하지 않을 거야. 간다. 얘, 그냥 가면 어떻게 해? 집에 가서도 할 일이 태산이야. 갈게. 그래도 차연 좀 할 거지? 응. 오늘 고마웠어? 그래, 그럼 조심해서 가. 그래. 응. 들어가. 아무렴 오삼숙이 후지게 살면 내가 두구두구 걸리지. 다녀왔습니다. 엄마! 엄마! 엄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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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곤하지? 엄마, 오늘 100점이야? 90점. 너네는. 우리도. 내 평생에 제일 긴 하루가 지나갔다. 이렇지. 저 Не... 하하하하 너네 하하 감사합니다.